안녕하세요 뉴키드 우철입니다 팬분들 식사하셨나요? 오늘 저는 계란 5달 먹었는데 아침 꼭 챙겨드세요 오늘은 스케줄이 있어서 샵에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러 왔습니다 가실까요? 근데 이거 팡팡 두드리면 국기도 빠져요 국기가 조금 효과가 됐죠? 그러면 세게 두드려주세요 열심히 해서 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하죠 좋아해 주실까요? 근데 지금 애들이 며울이네요 대박 팬분들 오늘 화장 어떤가요? 괜찮나요? 머리를 하러 가겠습니다 제 헤어 포인트는 뭐예요? 볼륨감? 볼륨은 볼륨이 좀 있어야지 얼굴이 너무 작아서 또 다른 포인트 있어요? 저는 어두운 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블루가 어울릴 것 같아요 저희 뉴키드 채널 선택하셔서 일단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알림 설정 하시고 약간 꾸미고 싶은 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팁 같은 게 있어야 하나요 살짝이라도 그냥 볼륨감만 줄 수 있다면 너무 안 바뀌어요 지금 나이스가 어울린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기 도착해 그리고 남은 사례는 이 사례가 아주 좋은데 조금 이뤄지 않아서 하지만 이 사례는 나를 만드는데 이 사례 못한 것 같아 아픈 채우고 매콤한 소금 드디어 오늘 아레나 단독하고 촬영이 끝났습니다. 박수!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촬영을 해서 정말 떨렸지만 스태프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열심히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 저의 새로운 모습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연습하러 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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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